스팸 도시락 편의점에서 샀어요. 스팸 도시락 먹어볼까요? 여러분들도 입맛 없을때 스팸 도시락 사서 한번 드셔보셔보아요. 그러면 체인지 할께요. 안녕하세요. 오재현TV 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엄청나게 좋구요. 여러분들한테 돈이 나가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러는건 절대 없으니까 꼭 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전자렌지 돌렸는데 제가 얼마전에 정동원이 동영상 보다가 렌즈를 태워먹어가지고 잘 안되요. 이거 소세지에요. 소세지. 맛있다. 제가 서울 갔다 왔는데요. 서울에서 임플란트를 했어요. 어금니에 제가 이빨이 없어요. 어금니 한쪽에 임플란트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요. 어금니 쪽에 이빨이 없어요. 이거 먹을께요. 스팸. 오늘의 주인공. 스팸. 스팸. 좀 짜요. 좀씩 먹어야되요. 밥이에요. 아. 음. 스팸. 음. 여기까지 먹을께요.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더라구요. 다 안보더라구요. 여기까지 먹구요. 구독과 아까 얘기했죠. 그만. 스톱. 거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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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통이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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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왜 안 꺼져. 올라. 그러니까. 예. 안에서.